안녕하세요 텐아시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김태기입니다 영화 리바운드는 신임 농구부 코치와 6명의 선수들이 기적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화 리바운드에서 순규 역을 맡게 되었고요 순규는 순수하고 순박하지만 매사에 굉장히 열심히고 진심인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원래 농구 선수였다 보니까 배우로서 농구 영화를 촬영하게 된 게 굉장히 뜻깊기도 했고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장우중 감독님은 최고의 감독님이십니다 정말 행복했었고요 매 순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과 다른 배우분들도 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텐아시아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리바운드 작년 여름 굉장히 뜨겁게 불태우고 정말 열정적으로 찍었던 영화입니다 아마 보시게 되신다면 그런 좋은 에너지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영화 리바운드 재밌고요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리바운드 사랑해주세요 안녕